이런 인상이 있고 누굴 좋아나고 말하기 참 쑥스러운데요. 저는 규정씨요. WS홍공이래? 실제 무대 위에서의 눈빛이 다루어지더라구요. 예의바른 청년이에요. 그 모습에 참 프로답다 해가지고. 규정씨한테 한마디 하세요. 책임표인데.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나중에 만나면 인사해요. 규정씨 만날 때 꼭 그렇게 입고 가셔야 돼요? 안 그러면 규정씨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. 동생들 너무하네 진짜.